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철카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플스5를 3500대를 구입한 후 비싼 가격에 되팔면서 우리는 후회 없다라고 말한 그 그룹이 이번에는 이번주 일요일에 한 소매업체를 통해 1000대의 엑스박스 시리즈 X를 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영국에 기반을 둔 크랩 셰프 노리파이라는 회사는 봇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구매 대기호를 우회해서 재고가 있는 제품을 자동으로 구매하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플스5를 통해 상당한 광고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기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닐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는 플스5의 3500대 사건이 알려진 이후 차세대 콘솔인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 S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상반되게 이들의 봉거지인 영국의 이베이에서는 이 차세대 콘솔들이 10배가 넘는 가격에 물건이 올라와 이 사람들이 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회사의 패북에 가시면 댓글에 거의 모든 내용이 이 회사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니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고발했으면 좋겠어. 모두가 평생 너를 싫어할 거야. 결국 너희는 고발당할걸. 이러는 와중에 이 회사에서는 누군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플스5를 못 받아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신들의 회원들, 되팔러들은 이 수익으로 그들의 자식들을 먹인다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공급 문제로 플스5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급량을 늘린다고 말한 그 트윗에 좋은 소식이군 이라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일명 용파리들이 물건의 프리미엄 가격을 더해 팔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겨 결국 고객과 제조업체로부터 믿음을 잃어버린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책임자 필스펜서는 최근 소비자가 이번 달에 엑스박스 시리즈X와 S 콘솔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주문 과정을 덜 실망스럽게 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객에게 보증금을 받고 콘솔을 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만들 때부터 내 콘솔에 보증금을 걸고 내 콘솔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고객이 자신의 콘솔을 예약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면 중간상인 없이 고객과 직접 일할 수 있게 되고 고객은 자신의 콘솔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용팔이들이 계속 가격을 불려서 팔자 직접 판매를 시작한 엔디비디아의 3080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매점에서 구입을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구입의 마지막 과정으로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코드를 이용해 자신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절차로 인해 자신이 콘솔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되팔러들이 불법이 아니어서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나쁜 행태들을 막는 방법들이 하나둘씩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 대 팍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세요. 게임 관련 이야기를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멘